안녕하세요. 율케입니다. 공간에 아름다움을 더해줄 인테리어 아이템을 찾으시는 율케 채널 구독자분들께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 소식을 전해온 율케 채널이 오늘은 나들이를 나왔어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쿠사마 야요이의 유니크한 조형물 호박과 카리스마 넘치는 황금빛 자태에 빈 모습까지 섹시한 네미아너스트의 골든 레전드가 강렬한 인사를 건넵니다. 인테미션이 다음 2막의 준비를 위해 잠시 쉬어간다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 시대의 내일을 향한 희망과 재충전의 의미가 담긴 파라다이스 시티의 기획전시입니다. 수억 원에서 천억대까지의 낙찰가를 보이는 미술계 거장들의 작품들을 차분히 둘러볼까요? 마음에 잃었던 동요가 지나고 차분히 가라앉던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쉬면은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스칩니다. 수치의 다양한 결과 깊이 있는 색감을 활용한 현대적인 작품 세계를 보이시는 이베 작가님의 작품으로 시작되네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은 방금 전 흩뿌려진 듯 영롱합니다. 물방울과 빛의 투명도가 만들어낸 그림자 효과가 독특한 극사실주의 작품 세계를 펼치시는 김창렬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괜시리 손을 뻗어서 물기를 한번 닦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적인 색감 때문인지 자꾸만 시선이 갔던 작품이에요. 매우 섬세한 추상표현주의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예뻐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한지 소재의 표면을 밀어내어 만든 요철이 독특한 이 작품은 단색 추상화의 거장이신 박서보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설악의 사계절이 특유의 굵고 선명한 추상적 화풍으로 표현된 국내 현대 회화사에서 채색화의 한 축을 이루고 계시는 김종학 작가님의 작품관입니다. 뭐가 그리도 바빴는지 이렇게 알록달록한 들꽃들의 경합을 본지도 꽤 오래된 듯해요. 비 소식이 잦아들면 호련의 오름 한 바퀴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선가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죠.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정했던 마음이 가닥을 잡고 이내 평온해지는 듯해요.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이런 마음이 닿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미술의 조회가 그리 깊은 편은 아니다보니 잘 모르고 있던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또 보입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컬렉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양적인 패턴들도 좀 생각나고 해서요. 아주 흥미롭게 감상했던 작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옥의 정취가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한글의 추상적인 표현인 듯한 이 작품은 오수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반짝이는 질감과 만지면 바스러질 듯한 연약한 존재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멈춘 채 저와 마주하고 있네요. 아방가르드하고 포스트 모던이즘적인 이불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시공간을 자유로이 관통하는 듯한 작품들로 유명한 독일 작가 칸디다 페퍼의 작품관입니다. 프레임 안으로 손을 뻗으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재밌는 호기심이 듭니다. 또 다른 우리가 저 낯선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걸 아닐까요? 2층 전시관에서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을 비롯해 제임스 로젠 퀘스트, 마크 브래드포드, 피터 헨리와 같은 근대 미국 팝아트 작가 분들의 작품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감각적인 컬러 그루핑 때문인지 저는 자꾸만 예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현대인의 고립된 삶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온 피터 헨리의 작품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특유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노트와 스트라이프 패턴 덕분에 그의 작품인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로버트 인디아나의 작품, 러브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호텔과 중앙광장을 잇는 통로에서 사랑스러운 포토존이 되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요케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서 반가워하실 만한 다양한 공간에서 종종 인사드리려 합니다.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 알림때 뵐게요.